다렘 김종환 가수가 작곡해서 정말로 국민 노래가 됐는데요. 그 전에 자기 딸 리아킴한테 위대한 약속을 주었는데 별로 빚을 못했어요. 저는 이 노래 가사가 더 중년 부부들의 핵심의 포인트를 잘 요약해서 작사 작곡했다고 봐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들 곁에 진정한 자기 편이 있습니까?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. 처음 집에서 말닫음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처음은 안 믿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. 비가 오거나 흔히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. 비가 오거나 to 잘 모르겠어요. 비가 오거나 흔히 오시는랑 부가 오거나 흔히 오시는 Shayk 불편한 것이 더 중앙지 변해 어디서 보면 알아요 단단도 모르면서 그를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이미 알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게 마음의 위안이고 영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랑끝에서 보면 알아요 단단도 모르면서 그를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이미 알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행복해 아멘